10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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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선으로 갈게요 네 10선으로 갑니다 주년연인 달려가시죠 아 내가 믿어줄게 네 아 알겠습니다 10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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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첫매 고가요구나 아름다운탈거야 10선 오 10선 가 먼저 10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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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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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나 밀렸고 진짜 1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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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선 2선 1선 2선 2선 1선 1선 3선 어 야 내가 죽었다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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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거리 유지 샷 굿 와 한 번에 밀리네 1대0 샷 바로 점수 제지 네 요즘 연후보 그런거 없어요 연후보는 거의 안하죠 그거가 노점이라서 그치 갑시다 다잇 밀어줄게 쟁연이 네 돌았어 천천히 천천히 출발해 수빈 다시 한 명 다운 한 명 다운 중독보스 다운 이득이자께 진행하고 네 올라왔어요 여보 버리지 않나잉? 무력 농구 틀렸어 가봐 바로 xx X 먼저 보내줘야 돼요 유해 미쳤어 죽였어 제일 먼저 가고 아니야 내가 그래 진의 이야기하고 어? 죽였어 죽였어 살짝 아 너무 죽였다 쟤 라인 안된다 쟤는 니가 마무리해 쟤들은 못 죽였다 괜찮아요 형 1등 2등 2,3,4,1 확정이야 일단 1등 2등 죽였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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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인은 조용하네 아니 뭐 뒤에도 나콜 안했어 아니 범인 말이 없길래 아니 나만 했는데도 흠 자 이대형 그거도 9가 1등 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굿 준혁이 이맵 잘해 어 나이스 도망가네 아 SS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사고 조심 아 산단압 어디갔어 으 인디언니 사방 오 뭐 죽었어 나이스 망장 킬블드 킬블드 나이스 두려워 나이스! 실패 보정! 범인 아니면 잡곡해버려! 비밀 안 맞나? 오케이 그래 죽었니? 나이스! 68 고정! 우리 아네 여기만 더 반전할께 먼저 가! 살짝 끊을께 톡! 아 빠졌다 빠졌고 다운 234 아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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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샷 나도 빨았어 샷샷 직제 가자 준혁아 네 직제 가겠습니다 뭐 없을텐데 가비 가비 형 먼저 가요 어 제가 먼저 갈게요 가 2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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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숨이 안속게 더 올라가 볼게 다 차로 하자 체크하니 하고 파이팅 돌아간다 더 올라갈게요 난 따라해봐 따랐어 따랐는데 힘이 없어 아 앞에 싸움 뭐야 다 잡았거든 주민들 올라올 수 있어요? 큰 쪽까지는 네네 형은 제가 이걸 잡을까요? 이 쪽만 잡아 칠래요?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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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 아 숨겼다 아 스타트를 못 잡았어 까비까비 스타트 저희도 고스트해봐 음 까비까비까비 1대3 1대3 카트 드리브 없어요 형 제압아의 형이요? 리노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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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2 아 아 돌아갔어 와 완전 꼬였는데 이거 천천히 올라가야될걸 너무 겹치는데 자꾸 아 한명 떨어졌어 오케이 여기 올라가고 있어 여기 엠틱이 다 튕겨버렸어 아 비밀 와 이거 뭔데? 균형이 가능하나? 잘 왔거든 나이스 나이스 죽였어 한명만 한명만 됐어 기다리지 나이스 저 테카리언거 빨릴게요 오 내꺼 빤다고? 네 이 변태자식 와 나이스 이거 다 같이 이거 빠지면 안된데 안전하게 안전하게 나이스 네 나이스 오 정현이 쳐졌어 사고 났는데 왜 아 졌어 정현이 뭐해 아 아 아 아 이걸 진영 아 아 무서워 네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장난친거에요 장난친거 나이스 나이스 아 사고 일말렸다 우리 출발 좀 출발 좀 지금 준영이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름들 박준영 검색하고 좀 넘어가주세요 유지할게 야 둘이 좀 유지해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에 사고 났는데 그냥 끝났는데 이거 끝났어 이거 아 아 아 아 엑 와 이거 커졌다 정말 일수돈는데 질영이 1뿐보증 아 아 아 컨트롤이 정말 힘드네 조금 막을까 아 그냥 가요 그냥 가 네 한 명 빠져서 한 명 빠져서 끝났어 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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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시끄러워 아 오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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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육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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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3명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 부빙은 절대 안 질걸? 왜냐면 부빙 1등 박지호 있지 부빙 존나 잘하는 박준혁 있지 박씨가 있어 일단 갑시다 갑시다 박씨들이 부빙을 잘해 형 저 박정현인데 아 진짜로? 아니에요 이 새끼 이거 감히 길맛이네 길맛이네 뭐라 그럴까? 어 뭐야 힘들 어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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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어 아니 근데 갈빙은 아 두빙은 금방 올라가 막는다 얘 돌렸어 가 완전 진짜 갈빙 후빙은 변수가 많아서 금방 올라가 와 이거 진짜 누가 만들었지 와 불안하다 와 뭐야 맵 1등 가능하지 진이기 네 오케이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뭐라고? 뭐라고? 다 올라왔다고 그거 다 가져왔어 뭐라고? 아 아니야 올라갈거야 준혁이 지금 오케이 원투야 끝났어 어? 나 빠졌다 와 아 아 아 저기 넣으면 드리프트 반응 빠르게 넣으니까 빠지네 죽였어 죽였어 와 질뻔했다 이거 오 질뻔했다 이거 오 나이스 야 마지막에 좀 불안했는데 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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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밀어주면 좀 애매한 공간이긴 했어. 올라가요? 오 뭐야? 틀림이 마크하고 있다. 와 저거 왜 빠지냐? 실화냐? 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낑거리냐? 아이고 좋아좋아 아 이거 죽는다 뭐 막혔어 쟤 야 원툰 원툰 가능하지 이거? 와 범인 뭐? 범인 사람과 벽과 사람을 나누고 있네 와 근데 소리 좀 끊긴다 갑자기 이게 아 인터넷에만 많이 틀어서 들었구나 그때 1인간? 예 뭐가 갈래? 어 진짜요? 아 아 뭐야 아 뭐야 수고수고 수고할게 이거? 안있어 에이 올라오겠지 알아서 당연하죠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웨윌 어어 어쩔ентов 월 즈 죗 우웩 빌 오 neighborhoods 아 몇 초입니까? 7초입니까? 8초네 아 뭘 먹겠는데 희원이지? 이뤄줄게 네 바로 타야겠네 와 여기에 아무도 삽을 안타워 오 디비에 다운 끝났네 와 불이야 밀어졌어 타야겠네 타야겠네 형님 형님 할게요 올라왔어 전기기사 아우, 너무 슬픈다 어, 오크마 오크마 넌 빠르게 아 아 무지겠다 아깝게 제대로 집붙고 봤는데 굿일 제대로 지푸고 봤는데 굿일 야 야 근데 딱 그 약간 약간 그 뭐냐 집안에 들어갈 때 거기서 꼬이는 줄 알았어 세명 불스탄 20번 끈 거 같아요 그니까 세명 집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 딱 세명은 준혁이랑 나랑 정현윤씨였지 아 나 집게 잡아서 방안을 잘 잡았어요 방글번에 근데 세명 다 맞았어 세명 다 맞고 그 8등 인정 세명 그냥 편히 가십쇼 그래 제대로 함 밀어보고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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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화? 진영이가 항상 잘해 잘한다 해줘야지 1등 하지 나 골등은 안한다 올라간다 올라갔다 4팩인데 이거? 아 깜짝선물입니다 와 뒤에 난장판이네 깜짝선물 아 인정 인정 이것은 깜짝선물 뭐야 이거? 1등 1등 2등 1등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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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고했습니다 10대1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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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